자 여러분 뭐 국내 시호식은 이렇습니다마는 이제 통상 ds 주로 다루지만 오늘은 이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여러분들 자주 이제 오르내리니까 제가 관심있게 보면은 대단한 사업가 네요. 그래서 한국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10만 개의 gpu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에 사용하던 gpu하고 데이터센터에 사용하는 gpu는 이름이 제넬 퍼포즈 gpu니까 gpgpu죠. 10만 개. 통상 여러분들 비슷한 업계에 있는 데이터센터에서는 gpu를 만 개 정도 쓰는데 그런 최신 뉴스가 나왔는데요. 머스크가 본인이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대규모 언어모델 llm 그 이름이 글록이죠. 글록2까지는 발표가 됐고 글록3 훈련에 gpu 10만 개를 투입한 대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돈냄새를 참 잘 맞는 그런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업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글록3에 보통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대규모로 이렇게 투자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ai 분야의 미래가 어떨 거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인공지능 스타트업 한 번 한두 번 소개했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또 유출했는데 xai 챗봇 글록훈련에 엔비디아의 호프백 gpu 10만 개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트를 통해서 올해 말 10만 개의 호프백의 글록3 훈련을 마치면 뭔가 대단할 것이 나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 3만에서 4만 달러 정도 되니까 10만 개 정도 되면은 대규모 언어모델 글록3를 훈련하기 위해서 4조에서 6조 정도를 투입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거죠. 스케일 자체가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보니까 직접 호프백을 사기도 하고 엔비디아에서 그 다음에 렌틀레가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5월에는 오라클에 100억 달러 14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클라우드 서브를 임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지난 4월에는 올해 8월 출신의 글록2는 2만 개 정도를 gpu를 썼으니까 10만 개까지 여러분을 쓰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규모가 큰 거죠.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지 않습니까 10만 개의 gpu를 설치하는데 아마 한 몇 주 전이죠. 이제 이 gpu를 엔비디아에서 이제 가져와 가지고 컴퓨터로 서브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은 델 컴퓨터하고 마이크로 마이크론이 아니고 슈퍼 마이크론인가 마이크론가 하는 그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델 컴퓨터의 창업자인 마이클 델이 사진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시게 되면은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법룡 인공지능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10만 개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가 감이 잘 안 잡힐 것 같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현존하는 가장 큰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 센터 그걸 주로 슈퍼 클러스터라고 이렇게 부르죠. ai 그냥 다양한 종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 센터 중에서 큰 걸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고 ai 자금만 여러분들 담당하는 데가 슈퍼 클러스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현재 최대 규모의 gpu 클러스터는 슈퍼 컴퓨터 프론티언에 3만 한 4만 개 정도를 써네요 gpu를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메타가 24,576개 그리고 슈퍼 클러스터 슈퍼 클러스터는 ai용만 여러분들 전문으로 하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만 개 정도의 gpu를 가지게 되면 슈퍼 클러스터라는 그런 명칭이 붙는데 그 10배 10만 개를 그러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여러분들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 자리는 지금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를 만드는 텍사스의 공장입니다. 이렇게 중공되어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 공장을 확장을 해 가지고 사막에 그냥 만든 거죠.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데 여러분 10만 개의 기가 팩토리 테슬라의 배터리를 만드는 데가 기가 팩토리가 기가 팩토리 1, 기가 팩토리 2 이렇게 해서 네바다 이런 데 계속 지어져 왔더구먼요. 여기는 이제 텍사스의 기가 팩토리입니다. 이 테슬라의 새로운 ai 슈퍼 클러스터는 500메가와트 지금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텍사스 기가 팩토리 또 네바다에 있는 것은 네바다 기가 팩토리 켄사스에 있는 것은 켄사스 기가 팩토리라고 부르는데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 있는 배터리 생산 공장을 확장을 해 가지고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10만 개를 gpu가 장착된 걸 만드는데 그 규모를 다시 추산해 볼 수 있는 것이 전기를 얼마만큼 사용하냐는 건데 전기가 500메가와트라고 합니다. 500메가와트 그러면 500메가와트면 일반적인 ai 전용 슈퍼 클러스터는 전기를 얼마나 먹냐 그렇게 딱 비교해 보시면 그대로 답이 나오는 거죠. 일반 데이터 센터는 대형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수십 메가와트에서 100메가와트 대형 클라우드 제공업체인 데이터 센터는 50메가와트에서 100메가와트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가 50에서 100메가와트인데 5배 500메가와트의 전력을 소모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 센터 일명 ai 슈퍼 클러스터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은 영어 표현으로 비저널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하지만 새로운 그런 프론티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그래서 많은 한국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그런 분이고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엑스 트위터에서 계속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관심 있게 보는데 아무튼 간에 대단한 여러분들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이 그냥 신경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확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